뭐지? 와 이런 거 보면 진짜 나 ESP인 줄 알겠다. 와 이렇게 죽으면 좀 나도 오이 없어. 어쩔 건데, 어쩔 건데. 아 양각이다. 와 차에 치는 뻔했어. 와 차에 치는 뻔했어. 아 연막 건너가? 와 멀리서 쏜다. 와 차에 치는 뻔했어. 차가 보호를 해주면서 치는 뻔했어. 뭔가 대박이다. 뭔가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. 시체에서 레드독트. 비밀 열쇠까지? 와 안 돼. 아 안 돼. 아 안 돼. 아 사람 있어. 와 술탕 그렇게 오는 게 맞냐? 와 술탕 갖고 갖고 지렸다. 아 아깝다. 정수리 쌌네. 아 내 열쇠. 하필 지금 이 집에 있냐. 치킨 치킨 씨. 천사 걸포기. 당연히 안 저거. 가자. 미션 감사합니다. 로봇합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미친 거 싹 풀 안 하나 봐 저기도 발수리가 들리네 살았다 나이스! 와 이거 너무 좋았는걸? 그러니까 이번 배 애들 좀 잘한다 그치? 근데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한다 아 사라나 친다 가고 싶어 이 말이 있다 뭐야 여기 왜 있냐? 2층에 있지 않았어? 와 이 집에 있네? 와 비 오니깐 약간 얼리띠 하던 배그 같아 나 지금 딱히 소통할 게 없길래 나 지금 텐션도 조금 낮아가지고 오늘 너무 방금 꼈을 때 다 썼다 텐션 상자 상자 너무 예쁘지 않아? 아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거 한정판이라고 그랬어 그냥 이렇게 해서 400개 한정판 어 이거 좀 예쁘다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대장 안 쓸 거면 경매 시작하자 오케이 2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만원 뭐가 그래 완전 예쁜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넣어도 인싸가 될 수 있다 나 너무 슬퍼 두 개 만 5천원 같은 소리 하네 도로보고 거래 현장 검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근데 조용 ASMR 마냥 그렇게 하자 지금은 빡김 해가지고 입에서 깨고 싶어 어 엄청 불쌍하다 얘 여기서 시동 껐는데 얘도 진짜 운 없다 이런 게 진짜 운 없는 거야 얘도 좀 잘하는 애 같거든 내가 볼 때 오케이 치킨만 하면 될까 야 총알이 너무 와 이거 어떻게 이겼냐 와 미쳤다 와 이거 진짜 진짜 죽었다 생각했어 총알이 없어가지고 막 꽁실한 머리다가 나이스 또 있는 거 아냐? 맞지 사실 안 죽은 게 어이없긴 나도 이게 왜 사는지 모르겠어 방금 그거 때문에 유아가 갈 정도로 진짜 방금 어떻게 잡았냐 제목은 걸포의 빡겜으로 적어야겠다 걸포의 헉? 저거 뭐야? 뭐지? 배린이야? 와 이런 거 보면 누가 진짜 나 ESP인 줄 알겠다 와 이렇게 죽으면 좀 나도 어이없어 나 근데 진짜 동체식각 진짜 좋은 거 같아 다 같은 화면 보고 있어도 내가 좀 그런 거 좀 잘 찾아 루이스? 이걸 또 이렇게 주는데 어떡하죠? 눈물이 앞을 가린다 발소리 핵이야 이걸 기다려? 나 이거 제목 생각났다 유튜브 지금부터 텐션 조금 올려가지고 해야겠다 이거 유튜브 각이다 제목은 핵 아닙니다 이렇게 쓸 일이 있을까? 여기 원래 여기 좀 얕은 물이 없었나? 여기 원래 너무 오랜만에 와서 길을 잃어버렸나? 이거 좀 얕게 건너는 뭐 있지 않았어? 여기 원래 깊어 물이? 아 이거 비 오는 맵이라서 물이 큰 거야 아 완전 현실 반영 지린다 나 지금 좀 어이없어 나 너무 헷갗해 저 멀리도 보이는데 이런 거는 잡아주고 앞에 있는 애는 내가 자기 잡아주고 나 왜 이렇게 잘해 나 오늘 총 진짜 잘 맞네 그로자다 쟤 천천히 잡자 쟤 한 방 묻히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좀 잘하는 애 같아 자기가 여기서 와가지고 앞에 두고 이것도 인이 아니거든 다섯 명이나 아 그로자 아까 한 발 쏠 걸 그랬나 적은 단 벽 대kommen 적은 단 1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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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장 아 나아가 왔지 2장 2장 지킴 2장 최대한 3장 2장 인인가? 제발 인이 왼쪽 하나, 오른쪽 하나 같은데 드릴까? 먹고 길리 슈트 입자. 적 사람인가? 아닌데. 와 이거 너무 어렵다. 있을 것 같은데. 까자. 있네. 약간 뭔가.. 와.. 이 서클이.. 수류탄이 기가 막히는구만. 여깄다. 3, 2, 1. 아 나이스! 대박! 와 나이스! 미쳤다 진짜. 키 진짜 많이 했다. 아 근데 킬방 100개 어떡해. 와 이거 카르기 다 주신다. 와 너무 감사합니다. 주승꽁님. 솔직히 치킨 먹을지 몰랐다. 장이장 건너여가지고. 인더기. 이유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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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주승님. 아.. 아이고. 아이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